안녕하세요. 제이슨 루다넷 요청입니다. 오늘은 BMW 라인업에서 가장 작은 쿠페형 SUV인 X2 X-Drive 20i M 스포츠 패키지를 시승합니다. 실내 공간은 소형 SUV 치고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대시보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은 약간 높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시보드가 운전자 쪽을 향해서 약간 내려오는 듯한 그런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기판이라든가 임포테인먼트 스크린도 약간 낮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야는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약간 운전자 쪽을 향해서 틀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고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좌우가 분리돼 있지만 하나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이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약간 각을 주어놨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지만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10.7인치 사이즈여서 끝에 있는 부분까지 운전자가 쉽게 손을 뻗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쓰는 기능들 미디어라든지 전화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터치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에 조금 더 편리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센터 콘솔은 대시보드와 분리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아래쪽을 튀어나서 약간 플로팅 스타일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물론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은 편인데요. 이 정도 차급의 차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센터 콘솔 위에 운전자가 쉽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토글식으로 되어 있는 기어 셀렉터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행 관련된 기능들을 한 줄로 배치를 해놓고 기타 기능들을 옆에 있는 푸시 기능이 더해진 패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볼륨, 뮤튜브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다이얼도 조작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대시보드 쪽은 상당히 간결합니다. 특별하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송풍, 앞길 쪽으로 송풍하는 기능을 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과 뒤밀 열선 기능,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운전석 왼쪽에는 조명, 외부 헤드라이트라든가 안개 등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시보드 상에 버튼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다는 점에서 대시보드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쉽게 닿을 수 있는 부분들에 맨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게이필러 같은 경우에는 천장 마감제와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해놨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인조 가죽 소재를 위아래로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삼각형이 반복되는 이런 패턴을 넣어놔서 조금 더 스포티한 감각을 더해주고요. 대시보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는 부분은 약간 알루미늄 느낌을 주는 도장을 해놔서 스포티한 감각을 더합니다. 시각적으로 실내를 위쪽과 아래쪽을 뚜렷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알루미늄 패턴의 내장제 아래쪽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깊이, 비스듬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어가며 내려가기 때문에 운전자 시선에는 그렇게 많이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내에 고급감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매치를 해놨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도어 트림에 있는 손잡이입니다.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면서 약간 각을 줘서 손으로 잡기 좋은 이런 그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에서 센터페시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아래쪽에는 컵홀더가 관련되어 있고 그 너머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장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화기를 내려놓는 선반식으로 돼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에서는 이렇게 세워놓는 식으로 돼 있고요. 주행 중에 전화기 흔들리지 않도록 걸림대를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센스 있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과 함께 차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조금 더 높여주는 부분이 시트입니다. 시트 높이는 일반적인 SUV 스타일의 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편이고 일반적인 세단이나 핵시백 같은 승용차들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앉아서 좀 안정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렬 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켓 시트 타입으로 가장자리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분리가 돼 있어서 위아래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이 정도 크기 차에서 적당한 수준이고 앉는 부분 그리고 등받이가 약간 좀 평평하고 쿠션이 탄탄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놨지만 앉는 자세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좌석은 좌우 모두 전동 조절 기능, 높낮이 기능까지 다 갖춰져 있지만 허리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뒷좌석은 앞좌석과 비교를 하면 앉는 부분의 높이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트 굴곡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두 명이 앉기에는 괜찮지만 세 명이 앉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정도의 너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등받이는 각도를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요. 편안한 각도로 조절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세워진 상태로 고정을 하거나 조금 누운 상태로 2단기로만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등받이에는 접이식 팔걸이가 마련되어 있고 쿠폴더는 팔걸이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접이식 팔걸이의 높이는 도우 트림의 팔걸이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 팔을 모두 올려놨을 때에는 약간 안쪽으로 몸이 기울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성격의 차에서는 뒷좌석보다는 앞좌석, 탑승자를 더 많이 고를 하기 때문에 뒷좌석의 거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붕선이 뒤로 갈수록 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앞좌석보다 앉는 부분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머리 위에 여유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약간 좀 파놓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하지 않은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주 편안한 공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앞좌석을 많이 뒤로 밀지 않았는데도 앞좌석과 무릎 사이의 여유 공간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만 만들어집니다. 차체의 휠 베이스가 약간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도 이런 정도의 실내 공간이 나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뒷좌석의 편의 기능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기 배출구가 앞좌석 사이 센터 컨솔 뒤에 마련되어 있고 USB 충전 포트, 타입 C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수납 공간이 도어 트림과 센터 컨솔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 지름이 비교적 작은 편인데요. 림이 상당히 굵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포티한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의 림보다도 훨씬 더 굵게 느껴지는데요. 쥐었을 때의 느낌은 두툼한 느낌이 좋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조작을 할 때 보면 지나치게 굵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림이 굵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조작성이 있어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여러 가지 조작할 수 있는 버튼과 타기능 조절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몇 개 되지 않는 버튼들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 누르거나 조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을 할 때 이 기능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헤드오프 디스플레이라든가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 자체에 번거로움은 둘째 치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마이 모드라는 버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스포트, 노멀, 에코 그런 식으로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주행 모드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들을 한꺼번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행 모드만 선택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개별 설정을 운전자가 지정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오너분들을 활용하실 때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별 설정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각각 모드별 전환을 마이 모드 버튼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정도 좀 불편합니다. 어쨌든 개인화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BMW의 최신 BMW OS9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에어콘솔 게임 같은 차내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게임을 임포테인먼트 스크린 상에서 불러와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밖에도 커넥티드 드라이브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련을 해놓은 것도 차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좀 편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앱들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유료 앱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런 점들. 그래서 차를 구입하고 나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BMW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T-MAP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점도 일반적으로 T-MAP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BMW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계기판 이런 부분에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점도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풀컬러로 돼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만 간략하게 보여주면서도 운전 관련된 정보들, 계기판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대부분 상당히 요약된 형태로 잘 보여주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 크기나 색깔, 선명도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X2X 드라이브 20i에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성능을 내는 4기통 터보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고요. BMW와 미니 브랜드가 공용을 하고 있는 앞바퀴 굴림 기반의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X3X 드라이브 20i에는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앞바퀴 굴림 기반의 AWD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앞바퀴로 운력을 전달을 하다가 필요할 때만 뒷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특별한 험로주행용 기능이 없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험로주행과 관련된 기능이라기보다는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AWD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뒷바퀴로 구동력이 전달되는 것을 거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코너가 연이어진 꼬불꼬불한 길에서 약간 속도를 내서 스포티하게 가속을 하면서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만 어느 정도씩 뒷바퀴로 조금 구동력이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일반적인 도로에서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에는 그런 느낌은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4마력의 최고 출력 그리고 30.6km의 토크는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는 적당히 여유 있는 아주 스포티하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적당히 여유 있는 정도에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출력과 토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형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덩치에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이고 AWD 시스템도 갖췄기 때문에 차의 무게도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덩치, 이런 무게의 차를 비교적 여유 있게 가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약간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식으로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단, 해치백 이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여유가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약간은 탄탄함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코너링 때 차체가 기우는 느낌도 차체가 많이 기우지 않고 적당히 기울어집을 억제를 하면서 안정감 있게 코너를 잡고 돌아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V라기보다는 조금 승차감을 넉넉하고 편안하게 조율해 놓은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 같은 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네요. 특히 도로상에 다리 이음매라든가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에 차체에 느껴지는 충격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라서 운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느껴집니다. 노면 요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적당히 너그럽고 부드럽게 치고 넘어가는 그런 특성들이 그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주고요. 차급에 비해서 비교적 긴 편인 휠 베이스 그리고 앞뒤 서스펜션의 조율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한 차급 위에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세련되고 약간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특히 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변속할 때 상당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동모드로 두고 주행을 할 때에도 그렇지만 수동모드로 변속을 할 때에도 엔진 회전수가 달라지는 소리를 통해서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변속될 때의 어떤 기계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울릴 정도로 상당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4기통 터보 엔진의 회전 질감, 진동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 엔진 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을 차단하는 것들도 상당히 잘 되었기 때문에 시속 90km, 시속 100km 언저리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실내는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회전수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상당히 작게 전달이 되고요. 배기음도 비교적 옥측한 톤으로 조율을 해놨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가 한 4천 알핌 이상으로 올라가면 4기통 터보 엔진 같은 것과는 약간 좀 하이톤의 소리가 자극적으로 들리기가 쉬운데 2차에서는 그런 영역으로 올라가도 그런 자극적인 측면이 상당히 덜합니다. 물론 5천 알핌 이상에서 6천 알핌 레드존까지 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하이톤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극적인 수준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시속 9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엔진 회전수가 한 1500rpm 정도 머물기 때문에 실내에서 엔진 소리는 아주 작게 그리고 낮게 깔려서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일상주행에서는 엔진 소리라든가 배기음 이런 부분들로 거슬리는 느낌을 받을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들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반응 처리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다만 좀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엔진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장단점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포티하게 운전을 할 때에는 브레이크의 부담을 줄이면서 감속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더라도 엔진 회전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속도가 떨어지는 정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가속을 해서 속도를 다시 끌어올려야 될 때에 엑셀러레이터가 밟아서 연료가 많이 남기되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주행 특성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의 작동 감각이 상당히 매끄럽으면서도 부드러운 그래서 발 올림에 따라서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반응을 하면서도 거칠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됐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고속에서 제동을 할 때나 저속에서 제동을 할 때나 브레이크를 박는 속도라든가 깊이에 관계없이 아주 매끄럽게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특성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정도 차급의 차에서 그렇게까지 세련되게 브레이크를 조율하는 차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티어링 감각, 승차감, 가속과 감속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아주 골고루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이 있고 세련되게 조율이 되어있다라는 그래서 달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급차다운 느낌을 잘 살려놨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AS 기능도 비교적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갖춰져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차로 유탈 방지 보조 기능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 차들에서는 이 정도 차급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ADAS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스티어링 보조까지 함께 작동하는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가감속도 상당히 매끄럽고 차로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달리는 스티어링이 개입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매끄럽게 작동이 이루어집니다. 차로 변경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있는 것은 다른 차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 차도 마찬가지고요.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스티어링이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ADS 기능도 주행 특성과 마찬가지로 세련되게 조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티맵 기반의 지도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심 구간에서는 원리보호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구간 단속 지역 이런 부분들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52.1km 구간 시승을 하고 난 뒤에 평균 연비는 11.5km 퍼리터로 기록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완전한 스포츠 성격의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적당히 알맞은 정도의 스포티한 분위기만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도 보입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연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차 그리고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차에 알맞은 수준의 연비라고 한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BMW 최신 디자인 흐름을 반영한 외부 스타일 그리고 쿠페 스타일 SUV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살린 외부 모습 그리고 외부보다 조금 더 두드러지게 스포티한 분위기를 살린 실내 이런 스타일의 개성을 살렸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잘 달리는 차 그리고 운전자가 차를 모는 느낌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격의 차들을 만들어오기로 유명했던 BMW 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스타일의 개성이라는 점이 좀 아이러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이 두드러지긴 해도 여전히 기본적인 주행 특성에서의 기본기들을 잘 갖춰놓고 좀 더 주행의 질감을 수준을 높여놓은 그런 식으로 차를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BMW의 장끼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유닛렛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